엠알바스의 조명제어반 엠알바스와 TLC통신을 하는 제품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 영상은 ELC 시스템에서 통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조명제어 PC 및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안 될 때 두 번째, 소프트웨어에서 중앙전송장치가 연결이 안 될 때 세 번째, 중앙전송장치에서 온라인은 되지만 조명제어가 안 될 때 네 번째, PC에서 개별 판넬 제어 시 조명제어반 제어가 안 될 때 다섯 번째, 프로그램 스위치를 제어할 때 조명제어반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해결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제어 PC 및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을 때 PC가 부팅되지 않거나 조명제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실행 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를 위해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데이터의 소실을 예방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면 조명제어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고 최근에 백업 데이터를 덮어 씌워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파드웨어적인 문제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고 MRバ스에 연락하여 재인증을 완료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30분 뒤 통신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MRバ스에 연락하여 인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중앙전송 장치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첫째,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이언트 IP 확인 둘째, PC의 IP 확인 셋째, 중앙전송 장치를 확인합니다. 먼저, 조명제어 PC의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의 TCP IP 프로토콜 설정을 수동의 자동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IP 설정과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자동으로 인가된 IP가 달라서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IP로 복구하거나 인터넷과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MR 바스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전송 장치 SCU를 확인할 부분은 먼저 AC 220V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데도 파워 LED 램프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중앙전송 장치의 전원부 고장으로 수립 또는 제품 구매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랭 케이블이 직접 연결 또는 허브나 공유기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중앙전송 장치가 온라인이 되지 않는다면 장비 고장으로 의심하고 MR 바스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앙전송 장치의 온라인 LED 램프에는 정상적으로 점등되는데도 조명이 제어가 되지 않으신가요? 첫째, 중앙전송 장치의 전원을 재연결하여 장치를 재부팅하여 초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중앙전송 장치의 데이터라인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데이터라인의 전압이 DC 23V에서 24V로 출력이 되는지 테스터기로 측정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앙전송 장치의 TLC 링크 LED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TLC 링크의 램프가 소등되어 있을 때 아래의 연결단자에서 데이터라인 케이블을 제거하였을 시 TLC 링크의 램프가 점등된다면 현장의 통신 라인과 장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노화로 인한 노이즈로 인해 상태 조회가 늦거나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받고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리피터를 설치하여 노이즈를 감쇄시켜야 합니다. 중앙통신 장치 SC의 램프는 파워, TLC 링크, 온라인 3곳은 상시정등, 데이터 스테이터스는 깜빡임, 알람은 소등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파워가 소등되었다면 전원, TLC 링크가 소등되었다면 데이터라인 케이블, 온라인이 소등되었다면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의 연결 상태, 그리고 알람의 점등이 되었다면 중앙전송 장치 고장이나 데이터라인으로 연결되는 판넬 또는 스위치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PC에서 개별 판넬 제어 시 조명 제어반이 제어가 안 되시나요? 일부가 제어 안 되는 경우는 먼저 전원과 장치를 살펴봅니다. 전원을 확인할 때는 SMPS의 전원 램프와 조명 제어반의 릴레이 램프를 확인합니다. SMPS 또는 조명 제어반의 릴레이의 램프가 전등이 되지 않는다면 전등과 조명 제어반의 브레이커를 확인합니다. 조명 제어반의 브레이커가 내려가 있다면 SMPS 또는 조명 제어반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램프가 소등되어 있을 것이며 전등 브레이커가 내려가 있다면 조명 제어반은 정상 작동하지만 실제 전등은 점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 제어반의 커버를 열면 3개의 로터리 스위치가 나오는데 장치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 정상적인 장치 주소로 고쳐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명 제어반과 릴레이의 고장을 의심하고 문제가 있는 포인트의 릴레이를 교체하여 정상 동작한다면 릴레이 불량 해당 릴레이가 여전히 동작하지 않는다면 조명 제어반 불량으로 의심하고 점검받거나 장치를 교체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스위치로 조명 제어반이 제어가 안될 때입니다. 스위치의 장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치 주소를 확인합니다. 스위치의 버튼 정보가 지워졌을 수 있기 때문에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재전송합니다. 자료 전송이 되지 않거나 스위치의 전원이 점등되지 않는다면 MR 바스의 점검받고 이상 확인 시 스위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5가지 유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했지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5가지 유형을 벗어난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MR 바스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고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